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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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러웠어 깜짝이야 누구세요? 너 얼굴이 왜그래? 여신강림 메이크업했어 아 그 메이크업 후가 아니라 전? 아 누가 전을 해 이제 거기서 바뀌는거야? 어 여기서 이제 진짜 임주경이 되는거야 오 재밌겠다 좀 진하게 그려졌네 자 이제 어떻게 할거야? 처음에 베이스를 바르고 오 베이스 아 이거 한 이 정도? 나는 그냥 손으로 발라 어 뭔가 손이 제일 깨끗해 아 퍼프 이런 거 따로 안 쓰고? 그거를 내가 깨끗하게 관리를 못해 아 인정 그냥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바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 비키야 자 이제 다 했지? 이제 눈을 그려줄 거야 오 뷰러로 찝어준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릴 거야 그 눈에 색깔 칠하는 거 섀도우 먼저 안 하고? 아이라인 그리다 보면 지우고 그리고 계속 그래가지고 섀도우 먼저 해놓으면 다 지워지거든 아 나중에? 그래 자기 마음이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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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다음에 이 갈색을 발라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더 넓어졌지? 됐죠? 됐지요? 그런 다음에 마스카라 오 대박 신기해 요거 그럼 이거 오 예뻐 예뻐 벌써 예뻐? 아직 눈썹 그려줘야 되는데 그런 다음 눈썹을 그려줍니다 오 일자 눈썹? 어 최대한 일자 브라운으로 우와 이제 대박의 하이라이트 입술! 그렇지 약간 빨강 주황 핑크 섞인 대박이다 됐지요? 아아 응? 쉐딩을 살짝 해줄게요 쉐딩 여기 깎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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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고 여기 여기 쉐딩 끝 오오 완성! 응 어딨고 헤어를 해야지 오 그런 다음에 진짜 완성 비키가 여신관계인 임주경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모두들 궁금하시죠? 네 어떤 모습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를 깎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... 대박 완전 변신이다 그래? 옷이랑 머리까지 하니까 더 똑같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데? 설아야 우리 어디 나갈래? 추운데? 어 어디 갈까? 어디 근처 마시리라도 근데 너 어차피 그 위에 뭐 걸쳐야 돼 그리고 마스크 써야 돼 아아...맞아...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틱톡 찍자 그럼 되겠다 틱톡 좋지요 좋지요 여신 강림 임주경 대기 대상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